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전화 받고 왔는데 지게차가 한 대 일하고 있네요 다른 사무실 지게차에요 아 이러면 나가리인데 같은 현장인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게차는 지금 타일을 내리고 있구요 저는 판넬을 내리러 왔어요 아주 잘 아는 동네 왕 선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지금 왜 한 현장에서 지게차 두 대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영업용 지게차 이 떴다망을 하다보면은 가끔씩 지게차를 더블로 부르게 됩니다 겹치게 저한테도 부르고 또 다른 사무실로 부르고 왜냐면 부르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건물주가 부를 때도 있고 건축주가 부를 때도 있고 또는 그 시공 하시는 분이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일이 겹칠 때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이곳은 지금 각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같은 현장이라도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한 가지를 두 군데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영업용 지게차는 금전적인 손해가 엄청 커요 왜냐면 다른 곳을 못가고 이곳으로 왔는데 지게차가 겹쳐 있으면은 한 대는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그때 그냥 기름값만 받고 회차료라 그러죠 한 2만원 3만원 정도 받고 현장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영업용 지게차는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일을 못하고 가도 일을 한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요 역시 기름 소모도 마찬가지고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지금 판넬을 내리고 있는데 이거 그라우스를 판넬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30분 전 상황인데 여기 현장 시공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랬더니 빨리 오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랬는데 5분 정도 남겨놓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20분 전에 빨리 보내달라고 해놓고 현장 도착한 5분 전에 전화가 와서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지게차가 한 대가 와서 지금 벌써 한 차 내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해차료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 손해 공고에 일정 부분을 좀 복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즉 해차료를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깐 의논을 하시더니 그냥 오랍니다 그냥 와서 판넬 내리면 된다고 그래서 또 일단 무작정되고 왔어요 왔더니 다른 사무실 지게차가 타일을 내리고 있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 사무실 지게차는 오늘 타일을 내리러 온 지게차였는데 이 판넬이 왔기 때문에 두 개 다 내릴 뻔 했죠 물론 현장 시공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게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른 사무실 지게차가 이것까지 내렸겠죠 근데 이미 저는 거의 현장 도착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해차료를 말씀드렸고 그분은 그럼 어차피 왔으니까 이 일을 하라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다른 사무실 차는 타일 일을 하러 온 거고 저는 이 판넬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시간이 그냥 겹쳤던 거죠 그나마 이런 일은 다행이에요 문제는 같은 일인데 다 다른 사람이 지게차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 현장 시공팀에서 지게차를 부를 때도 있고 또 건축주가 지게차를 부를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물차에서 지게차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때 지게차가 겹치게 되는 거죠 같은 한 가지 일을 두고 두 군데 지게차가 왔고 이렇게 따불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지게차끼리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지게차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리니 내가 먼저 내리니 그리고 서로 못 내리게 하죠 그럴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 이쪽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상생을 하기 시작해서 이쪽에서 이제 현장 갔는데 누가 다른 지게차가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간 지게차나 둘 중에 한 지게차가 서로 얘기를 양보를 해갖고 회차류만 받고 지게차 한 대를 뺍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둘 중에 한 대가 무조건 양보를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회차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게차라는 거는 저희 모음 무게가 벌써 8톤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빈차로 가나 가서 일을 하고 오나 똑같아요 기름 소모는 조금 덜 될 뿐이죠 그리고 다른데 못 가는 그 손해까지 생각하면은 회차류만 받고 오면은 굉장히 손해가 큰 거예요 만약에 지게차 요금이 기본이 6만원이잖아요 보통 회차류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70%에서 50% 정도 손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게차를 따블로 부르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역시 쓸데없이 회차류를 주게 됐잖아요 그 신중히 불렀으면은 간단하게 아무 일 없이 끝났고 지게차 한 대분만 지불하면 되는데 전화 한번 잘못한 죄로 그 회차류를 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회차류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대가 다 지게차 일을 안 해요 여기는 그렇게 상생의 힘이 크다는 거죠 서로 지게차가 서로 불이익을 보는 걸 못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한번 잘못해 갖고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끝나지만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돈이고 움직이는 게 돈인데 가서 일을 못하고 되돌아 오게 됐을 때 보통 30분에서 40분 이렇게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손해를 누가 복구해 주겠습니까? 영업용 지게차인데 저희가 자가용 지게차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회차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따블 시켰는데 저 지게차에게 양보하는 지게차에게 회차류를 안 주면은 그 나머지 한대는 그 일을 안 합니다 둘 다 일을 안 해요 지게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차류라도 주시고 지게차를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게차도 그래도 중장비 아닙니까? 중장비를 쓰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실 이거 하물차 도착한 다음에 아니면 현장에 도착해서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급하게 하물차는 도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업 시공팀에서 여기 현장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을 보지도 않고 지게차를 수별한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급한 상황일 줄 알았으면 그 전날 미리 예약을 해 놓으셔도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하물차가 도착해 있으니까 빨리 지게차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 20분만 늦게 현장 도착해서 탈핀 다음에 지게차 부르지 말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게차를 불러놓고 거의 다 왔는데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회차류를 받아도 손해고 저분들은 또 회차를 줘서 손해고 그게 작은 금액이지만 양쪽 다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위인은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거죠 저희는 일을 해서 재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그냥 기름값만 받고 돌려야 되고 저분들은 일도 안 했는데 기름값을 줘야 되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지금 자막 써놓고 자막과는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죠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영상 포인트는 판넬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게차 부르실 때 어떤 식으로 불러주고 이런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용 지게차를 볼 때는 중요한 게 시간과 장소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게차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톤부터 뭐 몇십톤 수십톤 나가는 지게차까지 그리고 뭐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도 있고 3단 지게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인폼을 주실수록 정확하게 배차가 들어가요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시간 장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게차는 저희 떳다방은 거의 5분 되기죠 퀵서비스나 마찬가지예요 전화하면 순식간에 도착해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취소를 해도 폐차료가 발생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무실가 따블로 겹치게 지게차를 부르게 되면 더더욱 난감한 거죠 지게차 요금이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요 항상 조금 신중히 전화해주세요 뭐 전화했다가 취소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히 미안하다가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항상 항상 틀립니다 상황에 맞게 디테일한 것은 그때그때 맞춰선 살아가야죠 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일할 수 있으면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붙여다가 во 26세의 안녕하십니까